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반갑고 오늘 점화 들어갔나요? 지금 박세진 씨 점화 들어갔는데 오늘이 옥상달빛 김윤주 씨의 생신입니다. 생일이라고 하세요? 생신인가요? 생신이세요. 노래도래도래도래 자, 노래도래를 저희가 한번 해야죠. 여러분 노래 좀 같이 좀 해주세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윤주 씨.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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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뿌이 세 개가 꼽혀 있어요. 세 살이에요. 세 살. 세 살. 쓰리 라인이라네. 네, 그렇죠. 세 개가 같다는 얘기. 강산이 세 번 변한 30대. 30대. 접어들었던. 어떻게 소감이 어떻습니까? 30살 생일을 맞이한. 저희 32살. 32살. 감사합니다. 이렇게 챙겨주실 줄은 약간은 알고 있었지만 너무 오늘이라서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문자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주 누나 생일 축하합니다. 고기환 씨, 김미영 씨, 김현숙 씨 그리고 김원정 씨, 임혜미 씨 많습니다. 고영란 씨도 그리고 정우진 씨, 양승미 씨, 김민자 씨 오늘이 10월에 몇 번 있는 특집 중 하루 윤주 씨 생일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윤주 씨 생일 축하합니다. 2789님. 그리고 31일 진호 오빠도 생일 미리 축하해봐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